걸어온 사람들 이야기 이 시리즈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더는 말할 기회가 없을지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낮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추위가 이어지면서 여기에 오르내리는 산길이 달라졌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짧은데요. 걷기 운동의 목표가 되는 전봇대와 산길을 내리면서 만나는 첫 번째 전봇대까지입니다. 이번 추위가 찾아들기 전에 그 구간은 길이 개판이었습니다. 마치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농기계로 헤집어 놓은 것 같은 상태였는데요. 그로 말미야마 그 사람은 걸어와야 했습니다.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이라며 한날에 은근히 자랑하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그는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는데요. 밖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가 걸어서 오는 걸 나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걷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산길 상태가 나쁘더라도 어떡하든 타고 오려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낮 기운이 영상으로 올랐는데요. 기운이 올랐다고 하여 산길 사정이 금방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므로 당분간 그는 걸어와야 할 겁니다. 오늘은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까닭인 즉슨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지 않는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그저께는 몇 십분 늦었습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황천에 갈 뻔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짐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어제도 그는 걸어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같은 시간대에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힘이 들어 자갈 경계쯤에 걸음을 멈추고 쉬며 무심코 산길을 내려봤는데 나무 틈으로 따끔하게 그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는 거기까지 타고 온 것입니다. 길목에서 약 3분의 2 지점으로 거기서 몇 미터 앞이 길이 급하게 꺾이는 곳으로 문제의 결빙 구간으로 며칠 전부터 꽁꽁 얼었습니다. 그는 얼음이 온 곳까지 차로 오른 것이고요. 어제 오후 그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전화했는데요.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은 그가 내려가서 차를 좀 옮겨야 하겠다고 하기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온다는 사람이 걸어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차를 타고 온 코앞까지 올랐고 거기서부터 걸어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차가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오르고 더는 못 오르는 곳에서 걸어온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네모난 하얀 상자를 가슴에 안고 왔는데요. 떡국이 들었다고 합니다. 넙죽받으면서 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떡국을 가져온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더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떡국이 든 상자에 비해 작아도 너무 작고 얇아도 너무 얇은 신분증 또는 카드 크기의 선물인데요. 그 카드는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인데요. 난방용 등유를 넣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 난방은 기름으로 하는데요. 사용하는 기름이 등유입니다. 등유는 석유라고도 하지요. 떡국과 카드를 준 사람은 박실의 이장입니다. 서너 일 전에도 이장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날도 걸어서 왔습니다. 나눔 천사가 전하는 훈훈한 희망 메시지 라고 쓰인 싸를 가져왔습니다. 매번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아울러 미안한 생각도 합니다. 무학생각 2024년 1월 27일 글 자유인이고 싶은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